아 이 경기 역시 아까 저희가 다 함께 했던 경기잖아요 아 참이서 우리 푸름 푸름이가 이번에는 붉은색이네요 푸름이 나오네요 푸름이 나와요 네 아까 우리 푸름을 의논했는데 자 이번에는 나불금인데 아 불금이구나 자 이제 결승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자부 벤터급 결승전입니다 자 의문의 박수가 지금 환호 소리가 크죠 네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까뜻하게 인사를 하고요 또 이게 바로 태권도 정신이죠 그렇죠 예의를 시작해서 예의로 끝나는 우리 한민족의 그런 아주 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우리 태권도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태권도 교육을 받았을 때 기억나는 게 예절이 가장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 좋아요 자 시작했습니다 자 몸놀림이 두 선수 다 좋네요 네 좋아요 좋아요 아 얼굴 일단 피했어요 아 예 약했네요 약했어요 자 우리 차민서 선수가 먼저 지금 시도를 했어요 네 자 그러나 우리 나프름 선수 오 얼굴 차민서 얼굴 야 똑같은 공격을 했는데 지금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야 굴비고 차민서 얼굴 저녁 다른 모습을 보여주네요 야 느낌 왔습니다 좋아요 나프름 선수 자 하동의 기를 받아서 자 좀 적극적으로 자 회전 돌개차기 찍기 와 야 보여줄 것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네 여유가 있어요 네 여유가 있네요 즐기고 있습니다 결승전에서 보여주려고 아꼈어요 지금까지 네 아깐 안 보여주더니 그러니까요 야 여유 있네요 이제 대단합니다 천천히 뒷길을 밟으면서 자옥을 자 떨고 자 일단 막아냈고요 자 뒷차기 뒷차기까지 다 보여줍니다 네 멋진 기술들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지요 우리가 원했던 말차기가 적었거든요 네 야 여자 선수들이 뒷차기가 어려워요 어려운데요 벌써 뒷차기가 지금 두 분이나 나왔어요 네 뒷울이기도 한 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몸통 몸통 11대0 주먹까지 주먹까지 마무리 점수 차선 야 지금 한 점이 필요하니까 딱 한 점만 영양가 있게 뽑아내는 거 보세요 주먹으로 그냥 바로 끝내네요 네 노련하네요 야 정말 영리합니다 차민서 선수 저력 있네요 컨디션도 좋아 보이고요 그러게요 피부도 좋고 미소천사까지 그렇습니다 별로 지치지 않았어요 네 자 우리 저 코치 지도자니 또 얘기하면 또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걱정하지 말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아 반면에 나프름 선수 어 기운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지금 어리둥절합니다 네 갑작스럽게 지금 얼굴을 좀 맞았거든요 세대도 맞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기가 조금 죽었어요 네 자 여기에서 우리 나프름 선수는 기죽을 필요 없어요 네 어차피 은메달이지 않습니까 네 마음껏 좀 뛰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라운드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회전에 가져오면 돼요 네 가져오면 됩니다 1회전의 득점수는요 잊어버려요 네 네 자 2회전 자 우리 나프름 선수에게 저희는 은을 한번 보내봅니다 네 잊어버리는 자 따라갈 수 있다 그렇죠 자 힘을 내쉬기 바랍니다 1회전 잊고 2회전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차민서는 그 기운을 이어가야겠고요 그렇죠 차민서는 아마 여기서 끝낼 겁니다 네 여기서 끝내려고 하겠죠 자 차민서 상단발이 너무 좋네요 오 좋아요 너무 좋네요 발 나온 속도가 딱 봐도 빠르거든요 그렇죠 자 뒤차기도 좋고요 네 앞발 찍기도 좋고 아주 다양한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굴 자 얼굴 자 저 얼굴 득점이 좋아요 자 대단합니다 이렇게 앞발 밀고 얼굴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주문했던 게 바로 저거거든요 그렇죠 앞발 밀고 차기 그렇습니다 밀고 들어가줘야 돼요 자 스텝도 좋고요 뒤끼도 아주 좋습니다 네 뒤끼도 좋습니다 오 안 들어갔어요 자 저걸 한번 뒤우리기를 좀 한번 네 안 맞을도 좋아요 좀 뒤우리기를 한번 시원하게 한번 불려 쳐봤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렇게 여유 있을 때 말이죠 그렇죠 돌게 차기 그렇죠 얼굴 자 여유 있습니다 득점 한번 또 실컷 쳐다보고요 지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유가 있네요 여유가 있어요 마음껏 할 거예요 좋아요 자 마음껏 하고 있어요 자 차민수 선수 좋아요 자 그의 반발 우리 나프름 선수 자 기죽지만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마음껏 좀 기량을 보여주세요 얼굴 자 얼굴 자 밀렸나요 자 일단 피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어 계속 갑니다 자 몸통 가고요 몸통 득점 7대0 자 끊임없이 발차기를 지금 차고 있습니다 아 나프름 선수 약간 갸우뚱거릴만 해요 그러니까요 야 내가 이렇게 지금 당하고 있어 네 이게 뭐지라는 지금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가야되요 가야되요 가야됩니다 그렇죠 아 9대0 아 압도적인데요 자 차민수 대단하네요 네 어 제가 새로운 스타가 지금 또 탄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멋진 경기를 보여주고 있네요 우리 차민수 선수 아 이제 10초 자 자 좀 멋진 경기 자 돌게차기도 한번 또 다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자 보여줄거 보여줄거 다 보여주세요 올골 끝났어요 끝났어요 야 10점도 주지 않고 승리를 가져갑니다 끝났습니다 네 야 요유도 있고요 기술도 있고요 야 예쁘고 꿀피부고 다 가졌네요 다 가졌어요 또 반칙이네요 자 네 또 반칙했습니다 다 가지면 반칙이거든요 다 가졌어요 네 너무하네요 너무 잘합니다 그렇습니다